첫 번째 항상 확인하고 싶나니까? 아, 근데 가. 알아서 하시라고요. 여기가... 레이보우가 맞습니까? 저 여배우에게 렐라라는 이름이 좋겠군요. 제 머리카락 사시겠냐고요. 이 선물들은 나중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도시락을 여기 다 가져가시고 싶으신가요? 조금씩 수선이 되죠. 전 무엇인가요? 엄마 앞에 이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. 적힌 거 아니야. 익숙한 곳으로 돌아갈 거야. 장들이 모두 한 사람에 대한 것처럼 있었나요? 한 사람이 아닌가요? 편협함과 혐오와 대세를 반대해왔습니다. 한 사람이 있는 장들이 모두 한 사람에게 지켜봤습니다. 루엣뱃을 피에 끄수 처벌해야 한다? 무리에 끄수로 처벌해야 한다. 휴무 처벌해야죠. 루엣뱃을 피에 끄수 처벌해야 한다. 누구예요? 라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